이제 클래스 앤드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안동력! 자, 마지막 곡! 춤을 춰요. 아유, 관객이 수준이 높았어. 박수! 자, 가운데 자리가 좀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. 가운데 오셔서 편안하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아유, 관객이 아유! 아 태블르기 아유, 관객님! 아유, 관객님! 아유, 관객님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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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